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가셨을 때 셀프체크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무조건 이제 공항 수속을 받을 때 이제 셀프체크인을 이제 먼저 약간 좀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기계에 약한 사람들은 이 셀프체크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은 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요즘은 공항에서 빠르게 항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셀프체크인 키오스크가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셀프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 처음 마주하는 기계 앞에서 당황해버렸지 뭐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데니가 어떻게 셀프체크인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혼자 막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그 방법을 물어보실 때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how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그냥 how to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되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can you help me? 혹은 I don't know. 혹은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요. how to 동사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can you show me?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I don't know how to 동사라고 하면은 아 저 그거 동사하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do you know how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동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해주고 나서 how to 동사로 여러분이 요청할 만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동사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라는 거. 다양한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셀프 체크인 하는 방법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를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n you show m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how to 동사를 가지고 그 방법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키오스크라는 요즘 기계에다가 많이 주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셀프 체크인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셀프 체크인 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셀프 체크인을 이용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how to use 하고 나서는 the 셀프 체크인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셀프 체크인 하는 기계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show me how to use the 셀프 체크인?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여권을 스캔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셀프 체크인 하시면 그렇죠. 여권을 거기에다가 딱 하고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Can you explain? 혹은 Would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다양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w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스캔은 정말로 스캔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요. How to scan 하고 나선 My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스캔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은 방법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explain? How to scan my passport 이렇게 여러분이 스캔하는 방법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예약번호를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미리 예약을 하셨으면은 그쵸. 뭔가 예약번호를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 예약번호가 뭐였더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하고 나서 How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찾는 방법은 그쵸. Find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I don't know. How to find. 하고 나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부킹한 예약번호는요. 요렇게 얘기를 해요. My booking confirmation number.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예약번호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find. My booking confirmation number.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Do you know?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쵸. 전자 티켓을 받는 방법을 하세요. 라고 브레이딩 패스 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받다. 라고 해서 receive라는 동사.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Do you know? How to receive some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티켓 해서 전자 티켓이라는 The e-tickets 라는 걸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셀프 체크인을 다 하시면 이 티켓이 슈욱 하고 나오거든요. 그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receive the e-ticket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필살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가장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I don't know 하고 나서 그냥 How to do it 요거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키어스카 앞에서 I don't know how to do it Can you help me?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to do it 요 표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딱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 How to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상황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왜 안되지?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좀 도와주실래요? 아 네 그런 녀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 키오스크가 제 여권을 못 읽네요. 문제 없어요. 여권을 어떻게 스캔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상황극에서는 그쵸 데니가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요. Excuse me. Can you help me? 요것만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어도 반은 오신 겁니다. 그쵸? 그래서 Can you help me?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ure.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The kiosk can read my passport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제가 이거를 했는데 자꾸 못 읽네요. 제 여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요렇게 얘기를 해요. No problem. I can show you.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되는지를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바로 I can show you. How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How to scan your passport 혹은 scan the passport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방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이 되게 요청을 해야 될 때는 그쵸? Can you show me? 혹은 I don't know? 요런 것들 얘기를 하고 나서 핵심 표현 How to 동사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do it 요것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여행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